그런가 하면 MZ세대 1000명이 민주당을 탈당한다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000명. 조웅천 의원이 기자회견장을 발언해 줬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00명 청년 당원이 어제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돈봉투와 성비위 같은 당내 부패와 비리가 터져도 기득권만 지키는 정당이다. 팬덤 정치만 남은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청년 당원 1000명이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원장님, 10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네, 1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도 하고 또 아주 많은 숫자가 아니기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또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이제 일정한 정도의 조직을 갖고 있는 건데요. 앞에서 이제 우리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관계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대체제 성격이 있는데 이낙연 대표는 현재로서는 약간 보완제 성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색깔 얘기하면서 바다색 얘기했는데 바다를 너무 깊이 들어가면 되게 추워져요. 그래서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국민 정서, 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적 국민 정서가 있어서 그 두 개가 아니면은 모든 게 다 이제 또 모여 있을 것 같지만 실은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무지개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제3지대라는 것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수가 뭐가 헷갈릴 정도로 한 4, 5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다 이제 이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어떤 기존의 양세력이 싫어가지고 제3세력을 다 모을 것 같지만 이거를 모으려면 그만한 어떤 구심력. 쉽지가 않다. 강한 구심력이 없으면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주도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허은하 의원께서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 탈당할 예정이다.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천천히 가려는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분석 전해드렸습니다.